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재형이 형이 개인 채널이 터졌어! 아.. 좀 얻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남재형이라는 채널로 유부남의 공감대 쇼츠.. 잔다. 근데 있잖아.. 지금 애기 잔다? 내 말에 무좀이 재발했어. 무좀이 계속 엉덩이를 타고 올라오고 얼굴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 그리고 치질도 다시 재발한 것 같아. 피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참 더러운 얘긴데 연예계가 돼서 미안하다.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래갖고 이 형이 지금 굉장히 바빠! 지금 약간 그리고 약간 연예인병이 살짝 걸려서.. 그러니까 지금 어깨가 이렇게 올라왔거든. 그래서 만약에 미남재형 콘텐츠를 똑같이.. 아 우리 멤버가? 어.. 똑같이 따라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내가 미리 찍어놨어. 어정이랑 어제..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계급판에서도 비슷하면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협의를 안 하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빡치고 있는 사실.. 그렇지 빡치지. 근데 나는 협의 없이 편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아이맥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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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밥은? 어? 나 먹고 왔어. 먹고 왔어? 어.. 뭐야 진호.. 진호 성인 뭐 시작해? 어? 뭐 해? 진호? 뭐야 이거? 몰라 그 뭐.. 몰라 그 뭐.. 뭐야 이거.. 포토콘식 뭐라? 고고 채널 하나 보고 있어. 음.. 오빠 맛있어? 응. 혼자 먹어? 응. 우리 같이 먹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치킨이 워낙 바삭하고.. 냄새가 후라이드 중에서 너무 후라이드 냄새여서 내가 참을 수도 없어. 너랑 같이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맛을 보고 이게 독이 있는지 독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너랑 같이 먹어야 너도 진짜 맛있게 후라이드 냄새를 맡으면 먹을 수 있지. 솔직히 양념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너가 후라이드 식히자 그랬는데.. 근데 이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해봐야 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진짜 똑같잖아 이거? 어? 뭐가 똑같아? 하하하하 이 새끼가 저놈아. 근데 닭다리 두 개 다 먹으면 어떡해 오빠가.. 닭다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닭이.. 내 발을 건넌 닭이었으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그 생각에도 닭이 다리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인데 나중에 내 다리 동물이 있는 게지나 소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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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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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시작하라고 그래 예? 드로동이 다시 시작해? 그냥 한번 올려보게. 야 근데 이거.. 내꺼랑.. 내꺼랑 완전 똑같잖아, 임마 이거. 응? 내꺼랑 완전 똑같잖아. 뭐가 똑같아? 아 이런 거. 아니 뭐가 똑같아? 뭐.. 결이 다른데. 결이 다르다고? 결이 다르지. 내가 뭐 저작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는 이제 시작을 뭐 따라를 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와.. 니가 이렇게 갑자기.. 와.. 이게 지금.. 아니 난.. 컸다는 건 안 나왔어. 아니 누가.. 저 컸지, 임마. 형 몇 배 살 거 같은데? 아 나는 1.1배.. 근데 넌 지금.. 난 1.5야. 아니 할 거면은 뭐 나한테 뭐.. 뭐 언제든 좀 했던가, 임마 형한테 어드바이저라도 구하던가, 이거. 아니 형이 봐도 똑같아? 아니 근데 이게 하는 사람이 달라가지고 조금.. 어.. 그렇게 막.. 형이 생각가진 않았어. 아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이게 너도 주면 알잖아.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은 걸 거쳐가지고 그래도 이게 하나 나온 거잖아. 뭐 2,5,5,5 난 치워! 사가지고 라이터 비워야 돼. 으악! 나 니 생각해보니까 야, 그런 거 봐야 보인다 보이면 어, 새우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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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아니 좀 따라할 거면은 뭐 자기 걸 좀 넣어서 진혁이 형, 앉아봐. 어? 서운해서 그래, 난 부드러워. 아, 빨리 앉아봐. 아, 빨리 앉아봐. 아니 진혁아, 내가 진짜 그냥 얘기해. 아, 내가 뭐 내 콘텐츠 저거 가지고 뭐 내가 뭐 유쇠단다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 아니, 내가 너한테 뭐 서운한 게 있나? 너 일부러 지금 나한테 저렇게 시위하는 건가? 아니, 나 진짜 똑같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런닝 의상도 다르고 티바이브 다르고 리듬도 다르고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지금 오히려 형이 지금 너무 오바 왔다던 것 같아. 진짜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아니, 형이 봤을 때 똑같아? 아니, 진짜로 그걸 떠나서 저 치킨 저거 잘 짰다. 재밌어? 어. 다리 두 개? 다리 두 개요. 내 동물. 아, 이게 형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이게. 해, 해. 해, 해. 해, 해. 아, 그냥 해. 아니, 안 똑같다. 난 북이 형도 안 똑같다고 아, 그래, 나 그래. 차라리 얘기를 했으면 난 진짜 별로 이런 감정이 하나도 안 들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니가 한다면 내가 어드바이스 해줄게 되게 많거든? 근데 저대로만 하면 나 그냥 카피했어요 그런 느낌밖에 안 돼, 너. 너 그렇게 싫잖아. 아니, 난 똑같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아니, 난 지금 형 얘기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 얘기해줄게. 첫 번째, 초트로? 컨텐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뭔가 지금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벌써 약간 배 아파하는 거. 뭘 벌써 잘? 그리고 저작관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 절벽에 말 빌려가지고 멤번데 이해를 하는데 서운하다고 말라고 하시게 했냐. 이거 또 거의 약간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내 말하는 포인트는 니가 아니, 내 말 틀려? 아니, 내 말 틀려? 어, 내가 틀려. 왜? 뭐가 틀려? 진짜 관심이 없는 거지. 무관심이지. 형 꼴진다면 좋아요 안 누르잖아. 난 미남재 형이 다 눌러. 누른다고? 어. 확인해줘? 형 거 먼저 확인해볼까?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봐봐, 이거 봐. 지금 누르지 마. 이거야, 지금. 여기 지금 내 말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진호야, 잠깐만. 너 이쪽 멈춰. 이쪽 멈춰라. 너 이쪽 멈춰. 이 ㅈㄴ. 하.. 말도 안 한다, 근데. 말을 이 ㅅㄴ 잘해가지고 존나 열 받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발끈하고 있는 게 내가 병신 같아. 아니, 그게 아니야. 유튜브라는 판이 판끝 차이로 콘텐츠가 터지고 안 터지고 그리고 이런 게 계속 제작이 되고 발생을 하는 게 이 유튜브 판인데 형이 지금 유튜브를 5년 넘게 하면서 이거마저도 이해를 못하면 형 유튜브 그만둬야 돼. 아니, 뭐 이해를 떠나서 그냥 있잖아. 아니, 형은 콘텐츠를 바꿔, 그러면. 내가 뭘 바꿔. 내 머리에서 저게 나왔는데 형이 지금 내 거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 그러면 형이 바꿔야지. 맞잖아. 내 말이 틀려? 야, 너 요즘 왜 그래? 이런 개놈이는 진호 아닌데? 아니, 내 말이 틀렸어. 조금만. 어, 조금 정도. 허바가 공부가 간다니까. 형이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형 봐봐. 이게 나이크 신발이야. 근데 디자인이 무슨 소리야, 또? 솔직하게 그냥 재형이 형 거를 가져온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모티브로 한 건 아니고? 그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줄게. 솔직히 오마아주 한 건 있어. 두 다리, 그 호흡 정도 두 다리는 가져온 건 있어. 아, 그 정도만? 어. 아, 나 해. 너무 마음에 들어 해. 그럼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뭐? 그.. 형 미남재형이잖아. 어. 채널 이름. 약간 형 거 알고리즘 타겟. 추남 친구. 해, 해, 해. 해도 되지? 어, 해. 어, 해. 나 정직이. 자, 추남, 진호. 아, 장난치지 마. 해, 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 진짜. 콜라보 해줄 수 있어? 어, 해. 아니, 어차피 해줄 거. 아니, 할 건 하고 가. 아니, 할 건 하고 가야지. 뭘 해야 해. 아니,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할 건 해야지. 아, 왜 도망을 가. 도망? 도망 안 가는 거면 안 줘. 아니, 형은 왜 이러면 다 존나 일받고 말 잘하냐? 아니, 맞잖아. 펩치잖아. 그러면 지금 형 가는 거면 도망가는 거야. 왜 왜 도망가? 그러니까 앉으라니까. 도망 안 가는 거면. 그래, 알았어. 어. 아, 존나 일받네. 아니, 맞잖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너무 시끄러워. 이 새끼 샷킹 존나 심해, 진짜. 아, 잠깐만. 나 다 떠나서. 나 하나야, 그냥. 제발. 그냥, 어, 형. 그냥, 어,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어드바이스. 그냥 그 정도의 커뮤니티에서 살짝만 있었으면 나 하나도 이런. 아니, 그러면 형 내가 지금 2탄, 2탄 여기 눈앞 보고. 어떻게 찍으면 어쩌면. 아, 진짜 내가 5, 3, 4, 4. 내가 서운한 감정 느낀 게 좀 맞지 않아, 이게? 이게 아닌 걸까, 내가 지금? 모르겠어, 나는. 아니, 모르겠다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형. 어떻게 찍었지? INF라고. 그냥 세로로 그냥. 쇼트 폼부. 형, 나한테 와서. 이 새끼. 오케이. 오케이. 진해, 뭐해? 아, 나 이번에 금 한 돈 샀잖아. 야, 그 와이프 몰래 사도. 형, 아, 형. 무슨 어떻게 해? 들어가잖아, 이거 지금. 아, 웃겨가지고. 진심이야, 이거 지금. 진심이야. 왜 그래? 아, 그만 좀 해. 찍고 있어, 지금. 다시 갈게. 그 와이프 몰래 사도 되는 거야? 안 되지. 몰래 샀지.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원래 금이라는 게 금액이 오르고 해가지고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 내가 물론 이거를 와이프 카드로 긁긴 했어. 근데 알림이 안 떠. 왜냐면 내가 그 알림을 꺼놨거든. 그래서 이게 금값이 올랐을 때 한 두세 번 됐을 때 내가 이 금을 팔아가지고 다시 그 돈을 돌려주고 오히려 조금 더 이 큰 열쇠를 갖다 주면 조금 더 사랑이 싹트겠지. 그러면 나는 거의 남양계에서 최수정 같은 멋진 남자가 되는 거지. A, B, 진. A, 퇴? 커요? 어, 똑같아. 똑같아? 웃긴. 웃긴. 웃긴다니까. 아, 저기, 잠깐만. 형, 나 짧게만 하나. 뭐? 어디가? 형. 뭐라고 하면 돼? 아, 조금 더 막히네. 나만 찍어도 돼. 훨씬 아프다, 이게. 나 시작하기 전에 인사 한 번 하고. 앞에. 아이, 액션. 네, 안녕하세요. 찐, 미남, 북입니다. 미남, 제형 말고 찐, 미남, 북입니다. 제가 찐입니다. 형. 찐, 미남, 북이래잖아. 미남, 북이야. 재밌네. 네. 잘 나온 거 같아. 저. 이거랑 이거랑 아까 찍은 거랑 이렇게. 어. 흥냄하자고. 녹화도 끄고. 아, 오늘 오래 찍었다.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찐, 미남, 북이, 제형입니다. 아, 너무 쎄. 근데, 형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건 진짜 진지하게 물어봐. 아, 뭘까요? 꼴진남 켜봐. 만약에 구독이라도 안 돼 있으면 진짜. 아, 뭐 이름 뭐라고? 똑바로 켜. 꼴진남이라고 치면 나가봐. 뭐라고 치면 나오는 줄도 몰라요. 가족? 멤버? 어. 한번 봐봐. 저렇게 새끼가.